내가 세상에서 무서운 게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지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너한테 지는 거다 넌 이제 죽었다 뭐야 왜 웃어? 야 너 칼을 왜 뽑아? 제대로 붙어보자며 왜 이래 이게 아닌데 야 야 야 운하 이거 이거 줄 좀 끊어 줄 주세요 네가 알아서 끊어 뭐? 야 야 운하 야 이거 줄 좀 끊어줘 운하 이거 줄 좀 끊어줘 야 이봐 운하 대왕을 포필하며 북벌지기를 수호하는 것이 이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난 너의 운명이니라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야 너 줄 좀 끊어주고 가 야 너 은장도 없어? 은장도 안 갖고 다녀 너? 뭐 야 야 야 야 야 야 야